오늘이 2024년 12월 4일 이구요 벌이 이제 죽어 나오는 거를 다 해결을 해서 벌이 안 죽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죽어 나왔어요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비닐개포를 다 빼냈고 벌이 죽는 원인을 다 제거를 해서 하루 이틀 벌이 안 죽어 나왔는데 오늘 또 많이 죽었고 소문 앞으로 물이 많이 흘러요 이것은 개포 위에 보온제를 너무 많이 넣어 줘서 보온이 너무 잘 돼서 결론가 생긴 것으로 보이고 벌통 안에 온도가 너무 높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구요 일단 어젯밤부터 온도 변화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제 20시 31분에 이제 벌써 영하 4도예요 어제 이게 초저녁인데도 영하 4도 이구요 자 이게 온도가 24도가 적정 온도일 것 같아요 이게 한 달 한 두 달 전쯤에 이제 따뜻한 날씨일 때 여기가 26에 벌통 내부 온도 거든요 이건 내가 설정 온도 이구요 그러니까 한 두 달 전쯤에 따뜻한 날씨에서 벌통 내부 온도를 26도로 맞추면은 벌들이 소문 앞에서 더워서 날개짓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24도로 맞췄다가 요즘 영하로 떨어지니까 이걸 26도로 맞췄거든요 지금 내가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여기 26도가 되라고 24도밖에 안 나오니까요 이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새벽에 1시 22분 현재 자 에브기온은 오히려 이제는 영상으로 올라왔습니다 0.1도로 새벽 1시부터 날씨가 풀리기 시작했네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그리고 벌통 안의 온도는 28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건 안돼요 그래 지금 내리는 거예요 내가 다시 26도에 맞추는 건데 이렇게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그랬을 수도 있구요 그러니까 한 몇 시간 동안 28도에 올라갔었다는 얘기에요 28도면 이거는 별이 많이 죽을 수 있는 온도거든요 자 이거는 1시 23분입니다 자 1시 23분 현재 벌이 죽어나오는 벌이 있는지 cctv로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뭐 크게 보여드릴 수 있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3시 20분입니다 3시 20분 현재 에브기온이 몇돈가 확인을 하니까요 0.6도 약간 올랐네요 그러니까 새벽 1시부터 영상으로 올라와서 온도가 조금씩 조금씩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구요 자 지금은 24도로 떨어졌어요 이게 내렸으니까 이거를 내가 올린 것 같은데 올릴까 내릴까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온도를 보면서 24도에 그냥 놔둘까 올렸어요 아이고 올리지 말았어야 돼요 이 온도를 올려서 오늘 벌이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아침에 6시 47분 현재 에브기온부터 보는 겁니다 이거는 또 도로 마이너스 0.5도로 떨어졌어요 이게 이제 아침이 되니까 온도가 내려갔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24도로 내려갔던 거야 또 26도로 올라왔어요 아무래도 25도가 마지노선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25도 24도에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가 벌이 또 죽어 나오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자 이것도 패스하고요 이거는 이제 12시 26분 현재 온도입니다 이제 7.1도로 올라왔습니다 영상으로 7.1도로 올라왔고 벌통 내부 온도는 25도에 머무네요 이제 이 시간에 나가서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자 날씨는 맑어요 이거는 아침입니다 아침에 추울 때 영하일 때 나가서 보는 거고 추우니까 여기가 벌이 무진장주가 나왔는데 어쨌든 일단 요 소문 앞에는 죽은 벌은 뭐 거의 없어요 여기는 일단 이거 나중에는 보니까 안에 죽은 벌이 들어있더라구요 이제 문제가 저거 약군 하나 요거 약군 안에 이렇게 두 개가 약군이고 자 요거는 테스트 가운판 내가 이렇게 항상 손을 넣어보는 가운판 이게 따뜻한지 안 따뜻한지 보는 거고 여기 벌이 이렇게 죽었어요 요게 죽었는데 소문 앞을 보니까 물기가 많이 흘러요 지금 요 벌은 왜 죽었나 이걸 보는 건데 고열로 죽은 건 아니에요 고열로 죽은 건 아니에요 고열로 죽게 되면은 이게 벌이 약간 작아지면서 연탄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이 검은색색 하면서 여기 같이 빛이 나요 검은색으로 죽으면서 이거는 고열로 죽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 물기가 있어요 여기 물기가 많잖아요 여기 물기가 그러니까 비닐개포도 없는데 물기가 생긴다는 것은 지금 보온이 너무 잘 돼서 결로연상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거 나중에 소문 열고 보니까 여기가 문 앞에 여기 죽은 벌 이거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며칠 벌이 안 죽어 나오더니 오늘 저것만 죽었어요 다른 벌통들은 죽은 벌이 없어요 여기에 벌이 하루에 백여마리 이상 아침에 죽어가지고 이거는 온도계 센서를 지금 보는 건데 이거는 어쨌든 여기도 결로연상이 있지만 벌이 안 죽어 나왔어요 이거는 강군이고 여기 물이 줄줄 흐르는데 보온이 너무 잘 돼서 안에는 따뜻하고 밖에는 추우니까 결로연상이 생긴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가온판 온도를 너무 올렸다 이렇게 보시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온을 너무 잘했다 위에 개포 위에 저거를 너무 많이 넣어줬어요 이거는 창고 내가 맨날 보는 창고인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자 요거 이제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아 요거를 요즘 삼각대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삼각대 설치 해가지고 추워요 아직은 아직은 춥지만 볼이 너무 많이 죽었으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자 요거 요거는 내 손으로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고 지금은 이제 영상은 삼각대 설치한 스마트폰 보는 거 조금 전에 봤잖아요 여기는 조금 전에 봤으니까 자 일단 뚜껑을 열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제가 첫 번째로 발명 특허 출원한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에 사양외과 지금 물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사양기를 제가 판매를 하다가 한 달이나 한 두 달 전쯤에 판매를 중지를 하고 봉지사양을 했었다고요 한 달 정도 그러다가 봉지사양에서 사양기가 흘러가지고 또 벌 또 망할 뻔 했고 다시 내가 첫 번째로 발명 특허 출원한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로 이제 집어넣어서 벌을 살려냈어요 그런데 여기다 비닐개포를 접었더니 또 벌이 무진장주가 나왔어요 막 물이 막 비오듯이 흘러가지고요 이렇게 벌이 자꾸 죽다보면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닐개포를 빼내고 그리고 면개포를 덮어줘서 벌이 안 죽어 나왔는데 오늘 또 죽었어요 이것은 면개포를 덮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 보온제를 많이 넣어준 상태에서 아까 봤다시피 내부 온도를 28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러니까 온도가 28도에서 벌이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 온도라는 게 벌통 안에 너무 덮여가지고 결루현상으로 물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벌통 바닥에 물이 있으면 무조건 벌이 죽어요 왜 그러냐면은 벌통 바닥에 물이나 사양액이 흐르면은 벌들은 그 DNA에 새겨져 있거든요 이러면은 이게 외부에서 적이 와서 도봉이 와서 말벌이 와서 봉군이 전멸한다 이런게 DNA에 새겨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바닥에 있는 물이나 사양액을 배가 터질 때까지 빨아먹고 그 자리에서 다 자살을 해버려요 그래서 벌이 전멸하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요벌만 많이 죽었고 요벌통만 다른 벌통은 어쨌든 온도가 높든 어쨌든 한두 마리씩 죽은 건 평상적인 일이니까 요거는 수십 마리가 죽었어요 어제 그저께인가 이게 내검을 했을 때 여하튼 뭐 세력도 좋고 그렇게 벌이 많이 죽었는데도 세력이 상당히 좋았는데 또 이렇게 벌이 많이 죽었으니 이제 줄어들었죠 그리고 요게 이제 요게 제가 첫 번째로 발명특허 출원한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를 판배 중지한 이유가 그 사양기 안으로 벌이 수천마리가 들어가니까 벌 무게로 가라앉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판매를 중지했다가 봉지 사양을 했다가 망할 뻔 했다가 다시 그 벌이 수천마리가 들어가도 죽지 않게 계량한게 요겁니다 요건 천이에요 천이 사양액 따라서 쪼로록 내려가다가 빠져 죽을 정도가 되면 요걸 타고 올라오니까 벌이 안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량이 요겁니다 요거는 개포를 덮어도 위에서 꾹 눌러도 사양기 위에가 막히지 않게 두 번째 계량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계량을 했어요 요게 타카무스를 받고 요만큼 잘라낸 겁니다 요게 사양기 위에다 탁 올리면은 이게 해포를 덮고 움직여도 이게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는 세 번 계량을 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발명 특허출하라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 세 번째 계량 지금 춥기 때문에 이걸 열어보면 안 돼요 작업도 할 수 없고 지금 추워요 그래서 일단 요것만 바꿔줬어요 요거 요거 자 이번엔 어쨌든 세력이 자력갱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벌통인데 오늘 또 이렇게 벌이 수십 마리가 죽었으니 당장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 바닥에 물이 있어요 이게 물이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내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요거는 삼각대 설치한 스마트폰이구요 여기를 보면은 요 안에를 들여다보면은 막 여기 뚜껑 열고 하니까 벌이 죽은 벌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벌들이 미처 못 치워 문을 뚜껑 막아놓고 조금만 열어놨으니까 그리고 벌통 안에를 요거 이제 개포를 벗긴 거에요 개포를 벗기고 자 요걸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뭘 가지려고 왔나 내가 휴지를 가지려고 하죠 휴지가 엊그제 분명히 갖다 놓았는데 또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자 휴지를 가지고 와서 여기 여기 물기 보세요 또 하 이러면은 벌이 죽는 데니까요 지금은 물기가 생길 일이 없어요 봉지 사양도 다 빼냈고 내가 첫 번째로 발명특허 출원하면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인은 그게 밀폐 용기니까 물이 샐 리도 없고 이게 이제 비닐개포를 덮어서 이렇게 물이 많이 생겼었는데 비닐개포도 빼서 면개포도 덮어서 이게 벌이 안 죽어 나왔는데 또 물이 생겨서 죽은 거에요 그러니까 죽는 원인도 지금 밝혀낸 겁니다 또 죽은 것도 확 발견했고 다행히 지금 몇 십 마리 정도 죽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큰 영향은 없지만 그러니까 추워도 지금 부는 거에요 이게 물기를 닦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물기가 생겼으니 그러니까 너무 어제 온도를 많이 올려고 이 벌통이 보온이 너무 잘 되는 거에요 그리고 이제 개포 위에 자 이거 보세요 자 지금 벌통 뚜껑을 열고 이게 제가 첫 번째로 발명특허 출원한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에 물과 사양액을 소광도에다 올려놓고 바로 개포를 덮고 그리고 가상을 올리고 그 가상 위에 보온제를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이게 너무 많이 넣은 거에요 이게 많이 넣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가온판 온도를 이렇게 올리지 말았어야 돼 가온판 온도를 올리고 위에다가 보온제를 너무 많이 넣어주니까 결로연상이 생긴 거에요 참 양봉 어렵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도 양봉 참 어려워서 뭐 빌어먹을 양봉 어려워서 못해 먹겠네 그랬는데 내가 참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허얗게 돼가지고 건망증하고 실수는 많이 하지만 저도 꼼꼼하기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데 그러니까 내가 발명특허를 네 건이나 내죠 그런데 이것도 실수라구요 근데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계속 저는 한 달 두 달 정도 모니터링을 해서 내가 원하는 온도를 다 찾아냈는데 이게 문제에요 어제 초저녁에는 영하 4도까지 내려갔다가 자정부터 1시 정도부터 영상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에요 사실은 그래서 온도조절기가 이거를 온도조절기는 내가 조절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자동으로 조절은 안 돼요 26도에 맞춰놓으면 26도에 맞추기 위해서 가운판 온도조절기에서 전류를 많이 보내지만 영하의 날씨에는 이게 온도가 안 올라가고 영상의 날씨에는 온도가 푹푹 올라가고 이게 문제라니까요 자 이거는 지금 그냥 왔다갔다 움직여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겁니다 우선 사양액이 떨어져 있으니까 사양액은 줘야죠 사양액부터 주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양액을 내가 가져왔어요 사양액을 가지면 저한테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액 가져가신 분들 보시라고 내가 꼭 올릴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에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세요 요 셀룰로이드 필름을 양손으로 잡고 두 손으로 톡 떨어뜨려서 셀룰로이드 필름 위쪽에 사양액이 압록해야 된다고 그랬대요 그리고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요거 요거 요게 첫 번째 계량 벌이 빠져 죽지 않게 하는 벌이 빠져 죽더라도 타고 올라올 수 있는 계량 두 번째 계량 눌리지 않게 하는 계량 오늘 세 번째 계량 사카무소 이렇게 박고 여기 박아가지고 여기 딱 집어넣으면 딱 고정이 되요 안 움직여요 자 이제는 개포를 넣고 막 움직여도 이게 안 움직인다고요 이 나무가 이전에는 개포도 플라그라믹이 털커덕 털커덕 떨어져가지고 아주 나빴는데 내가 그거를 어제 영상을 편집을 하면서 내가 찾아냈어요 어제 내가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네요 그리고 이 벌 밑에 벌 죽지 않게 지금도 이거 훈연을 하고 벌을 쫓아야 되는데 이렇게 들었다 놨다 몇 번 하니까 벌이 다 도망가더라고요 요거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못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물이 남아 있으니까 여기 못이 박힌 요 위에 벌이 안 죽는 그 사양계 위에다 대는 뭐라 그럴까 1,2,3차 계량 계량 뭐 나무 계량 합판을 저는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반면에 스컬츄러나 이렇게 높이가 높은 스마트 가상을 만들어 판매를 하니까 이거 자르고 재단하다 보면 이렇게 재단밥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기립바시가 나오면 그걸 잘라서 만드니까 좀 거칠다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이거는 그래마 내가 그라인더로 연마를 해가지고 비교적 매끈하게 좀 한 겁니다 그러더라도 뭐 찍어내는 것 같이 깔끔하지는 않다는 걸 알고 지금 내가 손을 드는 이유가 이거를 개포를 조금 덜 덮어주고 여기 가온판 온도조절기를 따로 설치를 할까 생각은 했지만 지금 배선 자체가 저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뒀고 여기 덮어줬던 보온제만 많이 덮어줬던 걸 조금만 덮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것도 아까 내가 가서 이렇게 확인할 때는 이게 너무 많이 덮어서 그랬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편집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온도도 봤잖아요 온도가 28도 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결로연상이 많이 생긴거지 24도에만 해놓으면 이렇게 결로 생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25도를 마지노선으로 24도에 맞추고 온도가 많이 올라가더라도 25도 이상 올리지 않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영하 많이 떨어지더라도 온도가 지금 대부분의 벌통이 결로연상에서 여기 강군에서는 벌은 안죽어 나와요 물 조금씩 결로연상 있는 거는 벌들이 다 먹어 치우거나 벌이 많기 때문에 금방 없어지는데 요것도 약군이지만 약군이면서 벌 세력은 그럭저럭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괜찮은데 아까 맨 처음에 봤던 벌통에 이거보다 더 약군이라고 그건 너무 많이 죽었어요 벌이 그래서 그 벌통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똑같아요 어차피 이제 온도만 내리면 이게 안죽을 거다 물론 아직은 몰라요 오늘부터는 영하로 떨어지더라도 24도 25도 가 마지노선 25도 이상 안올리고 하루이틀 쪽 관찰을 해야죠 그래서 벌이 죽어 나오지 않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지금 이거는 내가 스마트폰을 손으로 들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이에요 이건 손으로 들고 있는 스마트폰 이게 손으로 들고 있는 스마트폰 요거 이게 손으로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고 이거 일단 벌이 죽는 원인을 밝혀냈잖아요 여기 바닥에 물이 많아서 죽는다는 거 알아냈잖아요 여기 어디갔어 물김 여기 뒤에도 물이 있어 뒤에도 앞에만 물이 있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결로연상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비닐개포가 없는데도 벌통 내부 온도는 28도로 올렸고 이 벌통이 다른 벌통에 비해서 보온이 더 잘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은 조건인데도 면개포를 덮고 그 위에 가상을 올리고 가상 위에 보온제를 많이 넣어준 건 모든 벌통이 똑같거든요 근데 다른 벌통은 이거보다 결로연상이 있더라도 조금만 있는데 이건 무지 많다 그러면은 이 벌통이 보온이 너무 잘 돼서 그렇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 벌통만 위에 보온제를 조금 덜 덮어주던지 여기 결로가 많이 생긴다는 거 알았잖아요 비닐개포로 안 이게 왜 아냐면은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전에 여기 결로연상을 휴지로 다 닦아낸 벌통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물이 생겼다는 것은 그러니까 비닐개포로 안 쓰는데도 봉지사양을 안는데도 또 이렇게 결로가 생겼다 그러니까 벌통 안에 물은 나올 데가 없거든요 이건 제가 첫 번째로 발명특허 출원한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에 사양외과 물을 채워줬지만 그대로 있어요 밀폐용기가 셀 리가 없잖아요 봉지사양도 없고 비닐개포를 했을 때는 이렇게 이거보다도 더 많았죠 결로가 그 휴지로 내가 다 닦아 냈잖아요 그제 그 화장지도 새 거를 갔다 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어디로 날라갔는지 없네요 그래서 또 갔다 갔으면 닦아줬어요 이거 오늘도 다 닦았어요 요즘 추워도 그러니까 추워서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닦고 사양액만 보충을 해 주고 벌통을 다 닦았어요 이것도 안 닦은 것 같은데 이제 낮에 따뜻해지만 해 주려고 지금 추우니까 15도 이상 올라왔을 때 해 주려고요 그래서 오늘도 결국은 벌이 죽는 원인을 찾아냈고 그 원인은 결로이고 결로의 원인은 봉지사양도 아니고 비닐개포도 아니고 면개포이지만 면개포 위에 보온제를 꾹꾹꾹꾹 눌러놓고 결정적인 원인은 가온판 온도가 너무 높았다 그것도 많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한 2, 3도 높은데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 2, 3도에 벌이 죽고 살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벌을 이거 가온판을 때는 온도에 진장신경을 써야되고 1도 2도 올리는 것을 태산이 움직이듯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24도에 계속 맞춰서 잘 해왔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내검을 할 때 열어보니까 벌들이 가온판 쪽으로 몰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도가 낮아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26도에 맞췄고 26도에 맞추다 보니까 초저녁에 영하 4도였다가 1시부터 영상으로 올라오니까 저절로 온도가 28도 이상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로가 생긴 거라고요 안에 습기가 많이 생겨서 저는 가온판을 써서 무월동을 하기 때문에 벌통 안에 따뜻하고 모든 벌통에 산란 있고 육아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습기가 건조해지면 육아가 안 되니까 비닐개포를 덮었던 건데 그것도 내가 생각을 잘 못 한 거예요 비닐개포를 안 덮어도 저는 이거는 사양액 뒤에는 물이라고요 제가 첫 번째로 발명 특허 출원한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계의 앞에는 사양액을 채우고 뒤에는 물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육아에 필요한 습도는 충분히 유지하고도 남아요 그 물을 넣어준 데서 물도 먹을뿐더러 거기서 증발되는 물이 그런데 내가 비닐개포를 덮어 가지고 벌을 무진장 많이 죽였고 그래도 다행히 내가 발견을 해서 빼냈으니까 다행이고 지금 다른 벌통은 안 죽었어요 이 벌통만 이렇게 많이 죽었지 보니까 물이 흘렀잖아요 이거 물도 안 닦았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영상을 편집할 때 온도는 육도이지만 여기는 그늘 져 가지고 춥다니깐요 봉사전은 비가림 봉사를 져 놔 가지고요 여기가 햇빛이 안 돌아서 춥다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스마트폰으로 온도를 보는 거예요 자 온도가 몇 도냐 면 11.5도에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15도 정도 올라왔을 때 15도가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후 2시 24분에 외부기온이 11.5도입니다 내가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그리고 벌통 내부 온도는 내가 내렸으니까 아이고 그래도 27도네 내려야 돼요 그래도 27도에요 왜 그러냐면 주간의 온도가 지금 11.5도로 올라와 와버리니까 벌통 내부 온도가 올라간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요 지금까지 개발된 저는 지금 스마트 양봉을 구축을 해 놓았지만 내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온도조절기 온도가 내가 내가 맞춘 온도에 맞추기 위해서 온도조절기에서 전류를 많이 보냈다 덜 보냈다 하는 것일 뿐이지 이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AI 기능이 있어서 자동으로 온도를 내리고 올리고 이런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수시로 스마트폰을 보면서 온도가 올라가면 지금같이 내리고 이건 내려서 될 일이 아니라 장피 꺼야 돼 껐습니다 지금 온도조절기를 끄고 1시간쯤 있다가 다시 켜줘야 돼 지금 27도까지 올라간게 24도로 내려오려면 온도조절기에 켜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안 내려온다구요 이게 온도조절기를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에서 그래서 이제 봐도 이게 꺼졌어도 온도는 나와요 그게 이제 24도 23도 22도 이렇게 내려가면 그때 켜주면 24도에 맞는 거라구요 참 요즘 내가 영상을 올릴때마다 이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것도 내가 부주의지만 참 내가 꼼꼼하기로 둘째 가라면 서러운 저도 이러니까 이거 실수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벌통 내부 온도를 많이 올라가라고 올린 것도 아니고 영하 4도였다가 지금 영상 12, 15도로 올라와 버리니 온도가 이게 맞냐고요 안 맞지 수시로 내가 확인을 하는데도 밤에 잠을 잘 때 그러니까 영화 어제 저녁 초저녁에 영하 4도였다가 1시부터 영상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때 내가 잠잘 때라구요 그리고 새벽하고 아침에 보니까 벌통 내부 온도가 28도 올라가 29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결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어제도 결로가 없었거든요 이게 지난 밤에 생긴 거라고요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이게 고온제가 문제가 아니고 가온 발 온도가 너무 높았다 불과 3도 28도 같으면 24도 4도 4도가 높았다 4도 내려서 오늘부터는 이제 24도에 맞춰놓고 내일 다시 보는 거죠 내가 조금 이따 나가서 이거 벌통 물을 싹 닦아내고 그리고 또 관찰을 하는 거죠 외부 기온 변화 내부 기온 변화 이렇게 쭉 해가지고 24도를 유지를 해서 내일 이맘때 다시 봤을 때 벌이 안 죽어 나오면 성공하는 거구요 온도가 약간 낮아도 펄들이 가온판에 몰리더라도 24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정품 가온판 쓰시는 분들은 28도에 맞춘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정품 가온판을 안 써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정품 가온판을 못 쓰고 내가 가온 필름만 사다가 내가 납땜을 해서 다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든 가온판에 의한 내가 설치한 온도조절기 센서에 의한 내가 설치한 온도조절기 한 온도로 벌통 내부 온도 24도가 적정 온도 그 다음에 25도가 마지노선이다 이거를 얼마 전까지 그렇게 지켜왔는데 아이고 얼마 전에 벌들이 가온판으로 몰리는 걸 보고 내가 2도 올렸다가 2도 올려도 괜찮더라구요 그래서 정품 가온판 같이 2도를 또 올려도 28도에 맞췄더니 벌이 또 죽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26도로 내렸는데 또 결로연상이 엄청 생긴 이거는 29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결로연상이 생긴 겁니다 내가 잠을 잘 때 초정기에는 영하 4도였으니까 내가 26도에 맞췄는데 새벽에 영상으로 온도가 올라와 버리니까 이게 28도 29도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지 말고 밤새도록 이거를 모니터링을 했어야 되는데 잠을 안 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나이가 있으니까 낮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나는 나같이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루 25시간씩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초저녁에 들어와서 컴퓨터 좀 하려다 졸리면 한숨 자고 일어나서 내가 영상 편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온도계가 새벽 온도를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오늘 영상 보여드렸다시피 이 벌통이 벌 많이 죽어 나왔는데요 여기에 결로연상으로 비닐개포로 안 덮었지만 벌통 내부 온도가 너무 높아서 결로연상으로 물이 앞에만 고인 게 아니고 뒤 옆 온 벌통 안에 다 흠뻑 젖을 정도로 결로연상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거는 아침 오전에 추울 때라구요 그래서 사양액이 떨어졌으니까 사양액은 넣어주고 다른 거 이거 닦아내지도 않고 바로 겟포를 덮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편집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후 2시 30분인데 곧 3시가 되고 지금 현재 한 십 몇 도 한 15도가 곧 되겠네요 그러면 나가서 이제 물기 닦고 24도로 맞춰 가지고 하루 정도 관찰을 해서 내일 벌이 죽어 나오는가 안 죽어 나오는가 벌이 안 죽어 나오겠죠 이제 거의 확신이 들구요 확실한 것은 내일 다시 한번 촬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